이종석 씨인데 sbs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들었어요. 인기가요 하실 때 아이유 씨랑 대기실에서 말 한마디를 안 하셨다고 이 아이유 씨가 불화 소리 있다고. 어 이젠 말할 수 있다. 아니 그거는 진짜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진짜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말할 가치를 못 느끼고. 아니 진짜로.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 사실 사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진행할 때 본인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인기가요는 좀 어린 친구들이 타겟이라 분장 같은 거나 표현 같은 것 좀 1차원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고민돼요 뭐 아니에요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싫었었는데 아이유 씨는 이제 피터팬 하자 분장. 아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요. 네 아이디어를 본인이 직접 내요. 아니 우리 종석 씨한테 양해 다운 거 하고 이제 작가 분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저도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종석 씨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아이디어 냈을 때.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막어야지. 야 너 뭔데 아이디어를 해 니가. 야 편안하게 가자고. 야 너 뭐야 이 생각이지 뭐. 아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사람이 김부라 씨 왜 누가 있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해 편안하게 가자니까 무슨 얘기예요. 야 아이유야 너는 피터팬 하는 게 좋을지 모르는 거야. 야 난 아니야. 너 이상한 애다. 아니 이거 얘기해 얘기해 그런 건 아니지. 아 친하지가 않아서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아이유 씨는 뭐 다른 음악 프로와 차별성을 좀 두자 이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뭐 분장을 좀 하자. 그래서 뭐 레옹 뭐 별걸 뭐 별의별 거 많이 했어요. 아 마틸다. 내가 봤는데. 네 마틸다 뭐. 아니 근데 레옹 하면 이 친구가 분장을 많이 했잖아. 수염에이지. 이거 써야지 모자 써야지. 이 친구만 심는 거야. 야 마틸다는 그냥 이것만 들고 쓰면 돼. 그러니까 지만 요리하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뭐 그때마다 조금 그래가지고 짜증이 좀 났었고. 그럼 그러네 짜증나는 거 하네. 내가 봤을 때는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눈사람이 있어요. 눈사람이 있네. 눈사람 했어요. 네 눈사람도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진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없이 그냥 계속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종석 씨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다 봤어요 정말. 아 정말요? 이종석 씨가. 야 어떻게 또 그걸 다 봐요. 그게 또 진짜 신기해요. 제가 집에서 쉬니까요. 쉬니까요 제가. 넘으셨어. 책 좀 읽어라. 텔레비가 돌고 넘어가지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종석 씨 진행이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영혼 없는 진행이라고 그래서. 별명도 생겼어요. 소울러스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이유 씨. 꽃처럼 너무 예쁜데요. 대부분 이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종석 씨는 이렇게 안 하고. 아이유 씨 오늘 꽃처럼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그냥 휙 지나가세요. 왜냐하면 그게 민망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방방 뜨고 막 이런 게 좀 싫어가지고 그냥 덤덤하게 진행을 좀 했는데. 그게 조금 성의 없어 보인다고 이제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이종석이는 그거. 그 프로를 약간 여성 중견 연기자고 하면은 맞아요. 손이 이렇게 들고 타운 때니까. 아 이건 막 발라날 때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의 11위. 11위.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게 원래 옛날부터 음악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어요. 했었죠. 저 아유 깃털 달고. 배철수 선배님하고 했었잖아요. 그때부터도 뭐. 배철수 씨랑 했었어요? 제가 데뷔가 그거예요. 아니 배철수 씨가 그런 프로를 했었어요. 예전에 했었어요. 아 개국 때. 개국 때. 아 그게. 처음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지금 그 인기가요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깃털도 달고 나오고요. 머리에. 망사도 쓰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인 저도 되게 싫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패션 모델을 했잖아요. 그 러리에서 이제 뭐 이렇게 멋지게 좀. 그렇지 그렇지. 시니컬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하다가. 일하다가 여기서. 예 아유 씨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나 삐졌어요. 하면서 제목이 뭐 누구야 삐졌어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그 6개월 정도 하신 걸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처음에는 뭐 진짜 영혼 없는 진행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어색하지라고 했는데 저 오히려 나중에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냥 왜냐하면 그냥 아예 확 데뷔가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 이거 의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있잖아 그러면. 아니 자다가도 딱 그래서. 어색해. 또 왜 했지 뭐. 그런 거 뭐 있지. 또 있지. 뭐야 뭐야. 이거 민망하죠. 해야 돼요. 어떤 거.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퓨터팬 이제. 대사랑 동작이 어떻게 했는데. 아니 그냥 그런. 아니 뭐 대사랑 동작은 항상 비슷비슷해요. 뭐 고민이에요. 뭐 안 돼요. 뭐 이런 이런 건데. 고민이에요. 고민도 재밌는데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이유 씨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제 국민 여동생이니까 다들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조금 얄미웠었어요 너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근데 또 직접 말하기는 또 뭐하고 계속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만둘 때쯤 되니까 너무 또 아쉽더라고요. 미운 정이 들었는지 뭐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아이유 씨랑 그때 이후로 그냥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연락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죠. 이제 그때 왜 그랬냐 너. 왜 자꾸 그런 걸 하냐.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그랬더니. 나는 좀 잘해보자고 그런 거지. 이제 뭐 서운했던 거 다 얘기했는데. 이제 아이유 씨도. 너 오빠는 이제 남자가 치사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작가님한테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지금은 되게 이제 몇 업무 친구 중에 하나가 됐어요. 아우. 그래요 아마. 어우. 진짜. 야 오늘 녹화 잘 돼야 될 텐데. 저 역시 고민이네요. 정말 하기 싫었나보다. 좀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느껴져요 말씀하실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워낙에. 물론. 아니 그럼 패션쇼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이종석 씨만 다 보잖아요. 근데. 패션쇼는 말을 안 해도 되잖아. 아. 그냥 벗겨나면 되는데. 그냥 앉아있어요 그럼 되지. 뭔 소리야. 아니면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도 안 들리게 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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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기하네. 유종석 씨는. 자기한테 다 이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막 딴짓하고 그래. 하하하하. 아니 본인한테 지금 이렇게 집중되지 않고.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땀도 흘리지 않고 편안하다가. 이름만 부르고 뭐 하면은. 갑자기 땀이 막 나고. 그래가지고 인기가요 할 때 힘들었었어요. 워낙에 이런 자리 힘든데. 거기는 또 이제 관객들도 되게 많고. 제스처와 뭐 이상도 그렇고. 아니 근데 있잖아요. QX에도 얘기해서. 아 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얘기. 자기네들끼리 얘기. 자기네들끼리 얘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진짜 싫었던 거야. 알 수 있잖아 그래야 돼. 자기네들끼리. 아니 그거 많이 알려줬잖아 얼굴. 아니 그럼 됐지. 나는 그게 궁금한데. 그 인기가요 1회 오프닝이 뭐였냐면. 저 이종석 씨가. 트러블 메이커 노래 아시죠. 그 춤을 추세요 오프닝에. 누구랑요? 어떤 되게 섹시한 여성 댄서분하고. 모르는 분하고. 네. 오. 와 정말 맛있다. 그때는 어떠셨어요? 중을 마셨죠. 하하하하. Sing. 하하하하.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안 할 수도 없는데 또 하긴 해야 되고 뭐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신고식 뭐 엔진 신고식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늘 화신하기 싫어요? 오늘 괜찮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또 궁실롱궁실롱 자기네들끼리 다 정해가지고 다 여기 나오게 만들고. 사실은 작가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발 저한테 말 좀 안 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야 황석이 왜 앉아있어. 아이 그것도 뭐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뭘 자기네들끼리야. 아니 근데 자기네들끼리 하지 않는 거야 누구. 지금 소속사. 이거 인터뷰 비강부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다 비강부 아니야 피터 배네 그런 거 다. 너무 소심해가지고 뭐 듣기로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우리가 여자분들한테는 전화번호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좀 힘들지만 남자들끼리는 이렇게 형. 선배나. 이렇게 전화번호 교환해요 이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못한다면서요. 요즘에는 뭐 괜찮은데 이제 초반에 대비하고 나서는 연락처 물어보는 것도 힘들었었고 연락처를 알게 돼도 혹시나 이제 아침에는 너무 이를까 봐 이를까 봐 이제 고민이고. 아 전화하면은 뭐 문자 하면은. 네 뭐 안부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점심에는 뭐 식사하실까 봐. 이런. 저녁때는 저녁때는. 저녁때는 이제 좀. 너무 늦었을까 봐. 일하실까 봐 뭐 저녁때 일하실까 봐. 그리고 또 더 늦어지면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다듬으면. 아니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그 여자 선생님한테 막 혼나는데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고 혼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가슴 쳐다본다고 뭐라고. 아 진짜 땅보면 고개 안 들어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훌륭해요. 아 저 진짜 와 난 조용기 씨 우리 있잖아 저렇게 방송국에 땅 사는 거야. 처음 봐. 저는 이게 어간이 clarified 그래서 pessoal. 이 음영 WITH2017. 같이 촬영하니까. 어떤 성향이고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아니에요. 소심한가요? 쏘서부터 charge of some time. 전화번호도 제가 먼저 했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나쁜 곳이신 나서 오후 반반일 내가 Просто 자 indigenous when you're saying that you're saying Long live to go around yeah. 앞으로 계속 탑을 느낌. 이렇게egen 되셨고요. 앞으로도 배리 общем을 거라는 거예요. Great spend time about it. 그럼 건강을pencle pre 되게 많이 가리는 거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선배고 나이 차이도 좀 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대변이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지금도 안 그러잖아. 지금도 안 그러잖아. 반말 바로 나오는데. 좀 변했어요. 그럼 변했어요. 그때는 신인 때 본 거잖아요. 시크릿 가든 때. 저 어제 첫 촬영했는데 저보고 반갑다고 춤추면서 왔어요. 반갑다고 춤추면서 왔어요. 어머. 아니 그러면. 뻥이야 뻥. 왜 그러냐면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뻥이야 그냥 그거 있잖아. 아이돌은 그게 하기 싫었던 거야. 처음에 이제 종석 씨가 첫 촬영을 먼저 해서 제가 이제 현장 분위기가 어떠냐고. 예예. 현장 분위기 어때 그랬더니 막 좋다고 보내더니 자기 사진을 딱 보낸 거야. 이러고 찍은 걸 딱 보여드리더니. 셀카를. 셀카를. 나 이뿐. 나 이뿐. 그냥 싫은 사람하고 좋은 사람이 있나봐요. 그런가 봐요. 편한 사람이 있나봐요. 그러다니. 어제 촬영 딱 하는데. 정석 씨가 제가 먼저 하고 있다가 이제 왔어요. 저쪽에서 오다니 막 되게. 키도 큰 사람이 되게. 공중공중 이상하게. 되게 이렇게 춤을 추고. 왜 그랬더니 누나 만나서 반가워서요. 아니 그전에 본 적 없잖아요. 네. 어머 아니 회식 때. 야 근데 그럼 옛날에 그 시클릭. 시클릭 카드를 할 때. 윤상윤 씨가 먼저 다가와서. 그럼 나도 싫었던 거네 그럼. 윤상윤 씨 먼저 다가와서 말 걸었을 때 얼마나 싫었을까. 미쳐버렸겠네. 싫어서 말 안 시키고 가만 있는데 저 사람 먼저 저거와 봐. 저거 봐. 설정하라고 봐. 저거 봐. 아니 따지고 계신다고. 저거 봐. 하지원 씨하고 연락하죠. 좋아? 예. 아 이거 여자들이라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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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어쨌든 그냥 끼에 만족하지 않고 약간 새끼를 연구하고 있다. 하하하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우 미쳤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래서 오늘 의상도. 하하하하.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아니 일단 제가 배우로서 목표가. 좀 남자다운 느낌을 내는 배우가 목표예요. 뭐 예를 들면 하중 선배님이 나와서 뭐 연기를 하신다. 그런데 그냥 남자건 여자건 느꼈을 때 그냥 뭔가 섹시한 느낌이 있어요. 섹시하구나. 남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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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윤상현 씨 옆에 계신데 윤상현 씨는 어떤. 어떠세요? 엄청 섹시하시죠? 하하하하. 야. 저 얘기하는 거 맞지? 야. 너무 섹시하시죠? 너무 섹시한데. 말이 많아. 하하하하. 네. 이종석 씨 너무 땀을 흘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석 씨 풍문. 이종석. 여러 명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만 1대1로 만나면. 이종석 씨. 이종석 씨. 이종석 씨. 이종석 씨. 이종석 씨.